망원동의 자랑 빨간 떡볶이 안 먹어 죽지 않는 미모 난 빨간 피가 제일 좋아 모두 다 내 분장이 꿈뻑 죽었어 나는 뱀파이어다 500년을 살아와도 안녕하세요 란분장실입니다 분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분장을 해드리겠소 500년을 살아도 왜 돈은 안 모이는 걸까 여전히 그리운걸 또 반해버렸군 허락할게요 키스 500년 만의 처음이야 당신과 같은 향기를 가진 사람 나 좋아하지 그분이 피도 여기서 뭐하는거야 엄마 정체가 뭐야 네가 생각하는 뱀파이어란 그 마음속에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게지 뱀파이어도 괜찮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당신이 나의 알파이어란 당신이 나의 알파이어란 당신은 불편한